네!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방가방가 방탄가 술 드셨어요? 바로요! 오늘 아이스! 방탄운스! 어서와! 방탄은 처음이지? 오늘 방탄가요 방가방가 2회입니다! 그 1회 때 랩몬스터씨의 아니라고요! 엄청난 화약으로 우리가 지게 됐지만 그렇죠 그때 소감 2명만 들어봅시다 벌칙바른 형! 저 아직도 아파요 여기가 부어 올랐어요 진짜 지민이 소감 너무 세세히 때렸는데 아프다고 자꾸 찡찡 오늘 더 세게 때릴 알겠습니다 오늘도 딱박박히 적을까요? 네!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번주 흥미진진 했었는데요 이번주 주제 이번주 게임의 주제는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 청각으로 알아보는 노래입니다 이야! 방의 노래를 청각으로 알아보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게 뭔가요? 이겼네! 이겼네! 야 이거는 진짜 이건... 이거는 완전... 저 귀 진짜 장난 아니에요? 이거 정말 너무 불공평하네요 어? 래퍼들에 보컬 치면 넌 조용히 해 하하하하 어김없이 벌칙을 정할 시간 벌칙! 벌칙! 아니 아니... 손주가 이상할 것 같은데? 손주가 이상할 것 같은데? 손주가 이상할 것 같은데? 정의 정했습니다 벌칙 안 정했어 우리 어 안 정했어 저번 벌칙 뭐였는데요? 저번 벌칙 우리 다리 털떼기 어 청테이프 청테이프 야 지도 작살 나는 거야 저거 아 해볼래? 끝나는 거야 이달이면 청테이프로... 겨드랑이 털떼기 어때? 아니야 아니야 청테이프 바르고 이렇게 자 벌칙이 빨리 벌칙을 정해야겠나 우리 이게 되나? 자 벌칙이 정해졌습니다 벌칙이 정해졌으니 그러면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내 기도 살아있다 바로 가는 건가요?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문제 뭔가요? 야오 노래를 정말 잘 듣고 들리는 가사를 패드치 곡에 써주세요 아 들리는 가사 이게 렛츠고! 안녕하세요 뭐야 제거야? 무 Pikachu 저랑 위에 포 eer? 게드랑 위AT 이걸 맞추라고 내는 문제예요? 이번엔 한번만 더 기회를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글 한글 맞춰 이럴수 여태 dj 이 뭐라는 거야? 됐어 근데 이게 한글이 뜻이 있는 거예요? 아는 의성어예요? 뭐예요? 내가 봤을 때 저쪽도 히히히한다 노노노노 이런 거 좋았을 거 같아 잘 Katie 완벽해요 거의 80초 이상입니다 정기 하나 둘 셋 봐봐 키 눈이 내리면 홀러 우리 홀로 너렁 x5 이 문이 내리면 홀로 이거요 진짜로요? 이런 너는 달리 나쁘다니야 왜요? 나는 달리나 보다니 뭐라고요? 뭐가 들려요?! 누가 들려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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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이거는 진짜 처음에 쯤이라 못 맞춘 걸로 알고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야 난이도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귀엽다. 추리 같기로 한 문제. 추리야. 나 몰라. 어쩔 수 없겠어. 학교를 안 갔어. 난 안 가니 안 가니 안 가. 시발이 다 풀게 안 됐니. 학교를 안 간 이유를 추리해서 적어줘야 한다. 아 나 이거 아는데. 나도 이거 한참 노래방에서 유행했었잖아 우리 다인데. 추리해 그냥. 그 음악 때문에 아냐? 음악을 하고 싶었어. 다행히 방과 후에 못 갔던 곳이네. 아 왠지 이거 맞는 것 같아. 어렸을 때 학교 맞추고 뭐 했어요? 뭐 구설치기. 그런 거 안 했어. 무슨 검정 호모신신이네. 별. 비석치기 이런 거 있나? 안 했어. 다 공개하겠습니다. 저쪽 뭐라고 적었나요? 당구장 때문에. 아니야? 이 시대 아니야. 그냥 분신 먹으러. 당구장 가려고 학교를 안 가잖아. 분신 먹으러. 그게 뭔가요? 이쪽이 좀 비슷하네. 이쪽이 좀 비슷하네. 야. 가까이 가끔. 오락실에서. 죽는다고. 그래. 이거 해. 이 시대는 reactor. 아니 어떻게 해. 야. 이게. 당구장이. 좋아. 당구장이 이기는. 야. 전우 학생이. 쌈비가 당구자가. 당구장 아니. 당구리 아니야? 이 시대는 당구장 아니야? 스위프티 장전 발사하기 전에 작품들이 불어난 예스 완전 뭐라고요? 네 저 정답 형 발음 연습할 때는 아예 이용으로 합니다 아예 이용 아예 이용 아예 이용 아아 아야 오요 오요 오유 우유 뭐야? 아야 오요 오요 우유 우유 아 그래도 이긴 것 같아 저쪽 지금 멘붕이야 와 이게 뭐냐 이게 야 제가 더 비슷할 거예요 홍장장이에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저는 공장장이에요 공과 콩은 큰 차이가 있어 콩 봐봐, 콩 봐봐, 콩이 이만해 콩이 이만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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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받아쓰기 못인 것 같아 됐다, 됐다 야 얼마는 6개? 몇 개? 6개? 8개? 야아아아아아아아악 콩장장, 콩장장, 콩장장 후!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길어! 입료.. 지편 cuatro 오홓 마이 갓 선생님, 이건 맞는 것 같아 비슷한 거 하고 있는 거죠? 어렵다 라스 앤 유 유에라 유에라 라스 앤 김이라 김이라 예스 예스 김이라 김이라 예스 예스 김이라 김이라 정답은? 예스 예스 김이라 김이라 예스 예스 김이라 오래번 기억이 나고 하자 지금 비어진다 비어진 마 현재 평일날 조종할인의 가격은 1등급 아 이거 찍는 거 잘할게요 여학을 안 간지 너무 오래가지고 성인 기준인가요? 이렇게 비싸다고? 9천 원 어? 오빠 김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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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팀이 맞추면 벌칙 곱하기 2개 오빠 팀이 맞추면 벌칙은 면제 저희는 모험이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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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모험합시다 모험을 하며 살아야죠 고생님들 우리가 뭐 짧게 본 사이도 아니고 네 갑시다 갑시다 그래요 가요 오케이 왠지 지고 2개 이것도 단체문점일까요? 네 단체문점입니다 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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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나온 구절 말씀하신 건가요? 전체 말씀하신 건가요? 저는 12번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알고보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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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? 뭔가 그게 근거 있죠? 뭔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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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려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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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페은 Whitman 메 David 에이웃 에이 그 Ree UP 지금까지 이렇게 랜 에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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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엄청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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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속스 입에 넣고 콜라 마시기 예아 근데 골치 하나 더 해야 하잖아요 저희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협이 지민이 딱밤 때리기 아 제가 맞습니다 당신이 판매기 너랑 니 이마랑 먹을 사람 빨리 정해봐 가격도 한 번 해 콜라 누가 마시냐 네가 또 마시면 재밌겠다 네? 아는 거야 또 마실 수 있는 거야 자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슬픈 여간에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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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안 짰어 야 안 짰어 안 짰어 일단 빨리 시작해라 일단 막고 시작해라 막고 아 저 진짜 약해요 저는 아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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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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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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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 됐어 와이씨 마무리 마무리 웹지 벌칙 검거 후우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 사모님 아멘